한지가 아닌 유리로 마감한 창호 덕분에 시민의 집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물론 송학동 예시장관사 시절에는 경관보다는 냉난방 관리의 목적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삼중창으로 더창을 대어 이처럼 우아하지는 않았습니다. 책꼬지를 겸하고 있는 패브릭 벤치 소파에 앉아 창밖에 정취를 느끼며 한 권의 책을 골라보는 여유로움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? 계양장의 지역서점이 정성껏 큐레이션한 책들로 채워진 이 북신터인 만큼 믿고 책을 펼쳐보셔도 되겠습니다.